47조 휴대폰 수지에 관한 토론 자치회의의 첫 번째 시간 민호의 의견에 나오는 세 단어를 3반 4반 학생들이 읽고 직접 읽고 직접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6개 단어를 외시면 3과가 본문의 단어들이 좀 많은데 하지만 16개를 단어 외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중간고사 대비 가능합니다. 자, 갑시다. 민준이 레디 고! 으드 워스 캄버. 루이 브로스 따라해드린 듀오 린 동안에 어커딩 투 따르면 디스코스 헐퍼런 플라블라고 하는데 블리잉 가져올라, 라이프 홈의 핸드폰 빌어낸 일단 텍스트 단계하라 오케이 아이디어, 아이디어 텍스트 문자를 보내라 오케이 엑셀렛 엑셀렛